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사박사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조관영 대표입니다. 현재 여기는 가로수길 메인 상가에서도 한 중앙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매장 앞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메인 상가에서 오픈할 새로운 음식점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현재 이 음식점은 애플스토어 정면에 있는 본 위치랍니다. 우동당이 2024년도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대망의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동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의 군침을 흘릴 만큼 맛있는 우동을 제공하는 곳이죠. 오랜만에 가로수길에서 메인 거리에서 음식 관련 상가가 오픈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석초에 싱싱한 문어가 들어있는 문어 북카페 운동, 우동, 짭조름한 단새우 맛을 느낄 수 있는 단새우 북카페 우동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가로수길은 서울에서도 가장 핫한 거리 중에 하나로 다양한 패션 브랜드와 맛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중심에서 우동당이 오픈한다는 소식은 분명 큰 관심을 굴러일으킬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대형 음식점 브랜드가 가로수길 메인 거리에 오픈한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크죠. 가로수길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번에 오픈하는 우동당을 통해 또 다른 매력이 더할 것이 확신합니다. 다양한 패션 브랜드와 음식점 사이에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음식점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사례됩니다. 특히 신사동 가로수길은 접근성도 좋아 많은 분의 방문이 예상이 되고요, 주변의 교통도 잘 연결되어 있어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신규 오픈 기념으로 우동당만의 특별한 메뉴나 할인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양한 메뉴와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동당에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려보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동당의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많은 분들이 우동당에서 맛있는 우동을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사박사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조관영 대표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